공격, 눈반이 겐지 한 번 더 갈게요 아까 뭐 겐지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겐지는 원래 또 팀바를 잘 타요 우리 팀이 잘하면 겐지가 이렇게 마음껏 휘저을 수 있다고 물론 잘하는 애들은 겐지로 다 휘졌지만 잘하면 여기 있겠니 내가? 흐흐흐흫 겐지 한 번 보여줄게 1승 9패라고? 그런가? 겐지는 좀 그렇지? 쓰읍 그래 겐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한 목숨만 가봐 한 목숨 하는데 죽기 전까지 내 궁이 70%가 안 찼다 그러면 그냥 주저 없이 바꿀게요 맨날 한 목숨 한다고 호누커스는 궁이 안 차서 또 하니 뭐 어쩌니 해서 맨날 두세 목숨 하잖아 딱 한 목숨 했는데 내가 못 죽이거나 아니면 70%가 안되면 그냥 다른 애 할게요 그 힐러할게요 힐러 아 힐러는 하기싫은데 쓰읍 힐러 한 명 있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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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그러면 탱크할게요 탱크 탱크 아나 힐은 구리다고? 아나 힐을 구리면 그냥 아나가 구린거야 뭔소리 아나 힐 양 쩌은데 아나 힐이 구리다고 2힐을 가면 딜은 누가 할 것인데 어? 시끄러 형이 다 두 명 죽이면 돼 아나 나한테 줘 그거 줘 안 돼 안 돼 자앗 아 살았다 아나님 여기여 여기 저 맞추세요 저 저좀 오케이 잡았다베이 와 힐 잘하시네 한 몫이 끝날뻔인데 으흐 죽을뻔인데 방금 타압 보셨죠? 죽이는거 인정? 한 명 죽였죠? 해도 되지 아.. 저기 포타드네 한 명 죽였잖아 한 명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제발 바꾸자고? 아씨 늦었어 포탑 포탑 어딨어? 오올쪽 위였는데? 포탑 잡아야돼 아아 바꿔야되겠나? 바꾸자 그냥 소풀하게 파라로 바꾸자 포탑 잡아야돼 인정하자 한번도 못죽여야다 이번엔 70%도 안됐고 인정하니까 인정해야돼 안될때는 주저없이 바꿔줘 이 오버워치의 장점이 뭡니까? 계속 서비할수있다는거야 무식하게 할필요없어요 원체윤저 아니면 굳이 무석하게 할필요없어 상황에 맞게 가는거지 토르비온 나오면 파라해주면 정말 터뜨리기 쉽습니다 토르비온 쏴 죽었나? 저거 메릿이 있었네? 저거 메릿이 있었나? 저거 메릿이 있었나? 저거 메릿이 있었나? 저거 메릿이 있었나? 아 뭐야 아아 멜크리 아 멜크리 잘 쏘네 어때 파라 괜찮죠? 하아.. 안에 딜을 해야될거같애 파라 그냥..아 뭐야 파라 정서 없어졌어 그냥 솔저말지 솔저 무난하니 좋지 이도저도 안될때는 솔저방국하면 좋은게 없어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다 짜증나는 포탑은 푸셔버렸어 멜리씨 부활 못하게 아아 매크리있자 나이스 아나 멜리씨 잡았으면 됐지 먹었나? 먹었나? 역시 솔저네 답은 솔저였어 역시 솔저 상향 크게 이거 엄청 상향 됐네 가자 솔저네 솔저 솔저네 메이 터뜨린거 못봤습니까? 아아 매크를 이렇게 잘 맞춘 이거같구요 피피 어디야 롱강루 어디야? 앞이다 바로 앞에 터트렸다 포탑 토르비언 다 터트린다 솔저 뒤에 있었구나 저기 멜크리 아 이걸 또 멜크리한테 죽었네 아 이걸 또 멜크리한테 죽었네 oshop 빨래빨리 Zw ub 비례지 밀어밀어 압박감 넣어주세요 아하 호우hong 역시대냐 개성가 모두 발사? 나이스! 와아! 모조 자폭 영계 보수? 근데 이거 살아남 아 낯들어 밀어버려 무식하게 리퍼 뒤로! 뒤로 떴다 저거 할라그래 국물 나오라구 뒤에서 궁할라고 궁할라고 어디있어 3명이나있어 잡았다 아 자살 아 나 죽는줄 알고 그래도 잡았어 자리야 히오스탄이 앞에 터져버렸네 이거 빨리가 빨리 뛰어가라고 우리가 이길 차례야 밀었다 좋아다 우리팀 잘하는데 저기 디바가 살아있는 미친 고양이하고 어 나도 불타잖아 난 못했는거 같은데 잘했단 얘기야 시스템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보셨죠 이게 바로 솔저다 나 못한거 같은데 왜 불이 타고 있죠 내 몸이 수비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토르비옹 가자 여긴 토르비옹 좋아 짱나게 해주지 저의 토르비옹만이 유일하게 KD 3.0이 넘습니다 3.2였나 저번 시즌 최고 활약쟁이 아 무슨 젠야타야 이거 깔아놓고 토 포탑만 믿으면 된다니까 컴퓨터는 컨디션이 없어 잘 맞춘다고 컴퓨터는 멘탈이 없어 포탑은 포탑을 잘 깔아놓고 수리만 해주면 된다 그리고 풀스랑 앵박에서도 이게 제일 사기라매 토르비옹이 흐흐흐흫 패드라서 이게 안된대요 조준이 여기 딱 토탑이지 어디 깔까 여러분 어디가 제일 짱납니다 여기 위에 반대편 아 반대편이 좋다 그랬다 반대편 가라 2층 반대편이 제일 짱나자 여기 파라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파라 없을 때 짱나는 곳 바로 여기 아닙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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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 이쯤이라고 그랬나? 이쯤? 여기 짱나 없앨라면 저 위로 올라오던지 해야되는데 디바 파라 아니면 여기 못 없애고 파라가 여기까지 오기도 압박적이고 여기 날라오기도 압박적이고 파라 여기까지 날라왔다 그럼 어차피 뚫린거야 어? 오케이 무슨 반대야 디바는 올 수도 있어 디바는 내가 잡고 어? 어이씨 아 괜찮아 침착하게 마치 할라고 했던거처럼 압박적 늦는척하면 다다로 올라가 에벌벌 침착하게 해야돼 당황하면 없어보여 여기서 앞에 어? 2층이다 2층 개 2랩에 안돼 녀석이? 되나타 녀석이? 아 이거 뭐야 내가 고쳐주지 탐찰치 저 왜 스스로 5명이 들어왔는데 이거 포기해야 되겠는데 이거 그냥 뚫린거야 다음거 막아야되요 이 녀석들 공격이 절었네 쩔었어요 절었다 공격이 쩌거여 아 이거 토르비움 빼야되는데 그러면 90%라 한 번 더 하죠 이건 그냥 뚫린거야 저기 2층이 또 빨리 뚫려버려서 어쩔수가 없어 토르비움으로 저쪽이 라인이 잘했어 우리팀이 못한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쪽이 잘한거지 근데 원래 공격이 유리한게 정상이긴해 어디다 설치할까 여기서는 설치알받는데 여기선 어디다 설치해서 잘 설치해도 소문이 나지 안죽어 타라도 있어가지구 타라도 있어가지구 어? 아 저거 열했는데 파카톤이야 짱나 파카이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파카톤이야 이 녀석 열받게 게임하면 이겨야지 아 디바라 안 끊을라고 했는데 이거 디바라 꽉하게 만드네 이 녀석들이 저거 파찌 아니겠지 이 녀석 그치 다 안달아 너무 멀어서 도 안달아 너무 멀어서 오지마 이놈아 오지마 이놈아 수월 늦었지 아아 뒤에 꾸어아아 야아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 나 잘했지 나 잘했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로보트 로보트 오라고 빨리 막어 막을 수 있다 여기 야 발밑에 발밑으로 발밑에 있고 막거든 예없어 맨 좋아 나 송환알 더 잘해 사실 나갔어? 어 좋아 아이스틸윌 잘한다 지금이야 쟤네아 다 잡아 궁 궁각이여 기인 like 이 다 femme 이건 자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jak 아앜 chat 여기까지 빠졌어 오케이 잘나왔다 몇 분남았어? 헤이 아직도 이 분야 남았어?! 뭘이牠많이없어 한 10초 아니었덫어? 자 침착해rese 아직도 많이 남았어 갈길이 멀어 여기, 여기 밑에가 제일 막기가 쉬워요 여기 뚫리면 끝까지 뚫릴 확률이 있어 위에 낙타는 것도 쉽고 막아줘 막아줘 으으음 안죽었지 바스티언 바스티언 탱크대에서 저 앞에 가고 있었네 몰려온다 이제 안돼 안돼 아 죄송해요 안돼 시浮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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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 시浮과 시浮과 아하 라인어린트의 눈치 빠르기는 슝 슝 죽어 그러면 이오스게뜨와 무시해orro 죽어라, 루슈! 죽어라, 루슈! 유중룡 싸울 거기네 아아, 유중룡! 야아, 머리통!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냥 따 죽어라! 디바 쏘면, 멀리서 만지면 되게 안아프거든요? 근데 압박감이 느껴져요 되게 아픈 느낌? 따가운 느낌이 들지 마땅 뜨면 내가 이긴다! 아하, 아니야, 아니야 오우후! 아, 루슈님! 루슈님! 소리 질러! 소리 좀 질러줘! 여기 계속 방어하고 있어, 이제 리오스켓데, 리오스켓데 리오스켓데 어디갔어? 오케이 막았다, 렛뿐 남았어, 30초 되게 오래 걸리네 붕이요? 붕 아껴놔요? 한 번에 몰려올 거거든요? 이번엔 몰려옵니다, 30초 우리 한 번에 모여서 가자 그때 푸왕 터지는 거야, 모일때 모일때 습격해거든 어디서 나오지, 애들? 내가 뭘! 모여서 가자, 입구에서! 여러분들 모일로 가는 ask 아uar아 capit 앴츠 bre 아 쎈 approve ㅋㅋㅋㅋ 못모용 음 암모용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죽어 죽어 이겼다 크, 이걸 저기서 막네 아, 잘한다 우리팀 이겼다 아 이거 디바만 해야되나? 디바만 이기네? 아 이거 안되는데 이렇게 하면? 디바만 해서 올라가면 디바만 해야 된다고 다른거 하면 못한다고 아 이거 디바를 워낙 잘해서 어쩔수 없나? 하지만 아무도 안뜨구요 와 메르시가 어떻게 떴찌? 아 여기 살린거 모드 발사! 크아 첫집게 47% 아까 50이였는데 자추 갑니다 아 티나네 자추 티나는데? 뭐? 어이 뭐 잘못됐습니까? 나만의 투표를 뭐 나한테 하겠다는데 뭐 불만있어? 나의 권리인데 2승 2패네요 아냐 투표하면 경험치 좀 더 줄걸요? 제가 알기로는 투표 많이 받으면은 경험치 좀 추가 경험치 좀 주는걸로 알겠는데 빠대에선 그랬거든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